이달 25일부터 인천에서 일하는 장기 요양요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이 시작됩니다. 접종 대상은 장기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50세부터 64세 이하인 종사자 만여 명입니다. 특히 올해는 권역별로 31개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독감 무료접종은 11월 17일까지 진행되며 고연령, 병력순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. 독감 무료접종은 11월 17일까지 진행되며 고연령, 병력순으로 선착순을 받을 수 있습니다.